1.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오는 7일에서 18일까지 제규어 차량 보유 고객,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랜드로버 차량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윈터 프리미엄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예을 밝혔다. 2. 동절기를 대비해 고객의 차량을 점검하고 이상류물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 내 지역 8개, 수도권의 지역 7개를 포함한 전국 15개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실시된다. 3. 엔진오일, 타이밍벨트, 랭가펜 등 엔질룸 부위와 타이어 점검, 브레이크 시스템 점검, 전기전자 장치 및 각종 장치 기능 점검 등 겨울철 안정훈행과 관련된 총 18개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 4. 더불어 캠페인 기간 동안 제규어 랜드로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일반 부품 및 차량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고객의 한의 10%, 히터 관련 부품을 구입시 15%, 2007년 11월 1일 이전 등록 차량 보유 고객에 한해서 부품 및 액세서리를 구입할 경우 15%의 특별 할인 혜택이 마련된다. 30만원 이상의 유상 수리를 받는 고객에게는 고급 다이어리를 증정하는 특별 할인 혜택 또한 진행한다. 30만원 이상의 유상점검 서비스 센터